오줌마, 너 때가 나오지 야, 뭔 소리야 나는 너하고 한 20m 넘게 떨어졌었어 너 그라니 쓰면 내가 깔고 넘어갔지 바짝 붙었으면 여기 폈을 때 이게 다 민들레꽃인데 지금 여기까지 쫙 노랬었어 끝내줬었어 초범이 왔을 때 진짜 이뻤겠다 잡자 요번에는 불로 브레이크 잡지 말고 속도를 늦게가서 그래 홀럭 넘어가야 되는데 미적미적거리니까 속도 확 줄어서 그래 요번에는 불로 여기 브레이크 조금만 잡고 더 안잡으면 어떻게 될까 코난이 그 복수 한번 해야지 택배라 틀면 택바라 강아지 오로가 브래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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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